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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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그렇게 밥이 맛있다는데? 진짜 기대가 돼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 안해 일일 카메라맨 이호성 몇 그릇 음식 병사도 아니니까 세 그릇 찢을까지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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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대구고등학교 박장민사입니다 오늘 몇 그릇 드실까요? 한 그릇 밥은 민호한테 가야죠 민호가 1인칭으로 찍어서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전국선생활을 줬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? 원래 저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원래 이긴다는 병은 없고요 야구는 결과룩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6이닝 1피아타 90점을 했죠 저한테 3집 먹었잖아요 네 김재랑 선수 카메라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저 많이 먹겠습니다 서현은 선수 네 시작이 오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좀 부끄럽네요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가요? 네 많이 드시죠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우리 고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구이로우는데 오늘 얼마나 드실건지 속이 안들어서 좀만 먹으려고요 속이 안드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박시현 선수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얼마나 드실거죠? 정상 거의 맛있다고 해서 좀 많이 먹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까 승민이 했고요 아 다했네요 아 다했네요 벌써 밥이 없죠 신인의 회복 또 김민은 선수가 밥을 그렇게 잘 먹는다는데 한번 보시죠 아니 오늘 별로 제가 안고파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거 써먹었잖아 먹다가 오네 오오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얘들아 많이 받으셨는데 이 정도로 될까요? 많이? 네, 살 쪄야 돼가지고요 살 쪄야 되는데 이 정도로 될까요? 오늘은 오늘만 될까요? 서현현 선수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? 저거 먹으려고 좀 부끄러운데 라파이 아이돌이 라파이 아이돌이 되겠습니다! 라파이 아이돌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을 좀 기도해요 고맙습니다 점선은 밥만 먹어도 맛있었네요 인정? 저보다 형이 잘 생겼습니다 아이가 여긴 전복을 다시는 사과 맛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안 먹었거든요 중국이에요 진짜 네 안 돼 처음부터 많이 먹어버리면 정상 밥이랑 약간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먹어야 돼 야 이제 이제 내일부터는 훌륭한 거 아니야? 응 들어와서 몸이 힘든 게 나아요 마음이 힘든 것보다 당첨진 광고는 아니고요 있어가지고 이거 확실히 바비 알아봐 자꾸 저를 보시는데 선현 선수 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시카펌이 아니고요 시카펌이 해야지 시카펌이 뭐예요? 비율이라구 아이돌을 부르려구요 주세요 다 먹었을거 다 먹은 적 근데 얼굴이 짧게 됐어 콧발놀릴 게임이야? 너 먹는 걸 좋아하지 내가 먹는 걸 안 좋아해 아니 아니 너무 좋아해 이거 귀엽잖아 옆에 테이블 다 같이 씹는 거 알아야 돼 꼬리 반찬 고기가 진짜 많아 고기가 진짜 많아 근데 진짜 상상했다고만큼 맛있어요 진짜 상상했다고만큼 맛있어요 진짜로 박정희 선수 오늘 대구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늦은 이유가 뭐죠? 10시 반까지였어요 네? 10시 반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왜 제일 늦었죠? 대구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늦은 이유가 뭐예요? 원래 제일 늦은 이유가 뭐예요? 원래 제일 늦은 이유가 뭐예요?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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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다고 했어요 다 먹었어 아니지 또 한 번 먹었어 다 먹었어 맛있겠다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맞네 고소하니까 안다요 아 다 사먹어야 돼 그냥 멀어도 먹으면 어떡해 입수지개 같더라 여기가 방송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않았을까? 시훈이 형도 많이 안 하고 시훈이 형이 자신감인데 난 시훈이 형 많이 맺히고 싶어 제가 진짜 알아요 저는 너무 아쉬운 거 하고 김치 사고 위로판이다 하고 방청 김이랑 했는데 옆에서 자꾸 웃기만 하고 카메라를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열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